지효야! 여기 있어! 일로 와! 지효야! 야!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이게 우리가 생산을 올린 거라 어쩐지 못해! 큰 걸 잡았어! 큰 걸 잡았어! 우와 진짜! 미안하다, 조연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때 레이스 하고 싶다고 다음에 오면... 숨어 있다가 방울 소리 내리면... 방울 장난 아니야... 방울 장난 아니야... 야, 조국아! 어! 없냐? 없는데, 그쪽은 형? 아까 밑으로 가야겠다! 형 지체했어, 지금 이제! 누구 있어? 아이, 느낌이 여기 딱 숨기 좋은 자리야! 누가? 여기 누가 숨든! 아니, 느낌이 여기 딱 숨기 좋은 자리야! 아이, 느낌이 여기 딱 숨기 좋은 자리야! 여기 누가 숨든! 근데 아무도 없어? 어, 아무도 없나 봐!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어, 아무도 없나 봐!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얘들아, 니네 여기 어디 있지? 없어? 어, 뭐? 응? 우리 종국이 형, 종국이 형 아직 안 와서 다행이야 이거 없었으면 죽어버렸어 아까 여기 왔는데 빨리 가세요 이렇게 카메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빨리 가! 이따 여기 숨어야 되겠다 기왕하네 야, 누워! 야 너 잘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련들이야 내가 이리 살았나? 야, 너네 좀비처럼 달려온다 야, 좀비처럼 지금 좋아, 이렇게 왜왜왜왜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다녀야 돼, 좋아 야, 광희야 네 나 너 좋아했거든 사실 광희야, 어쩔 수 없어 우리 형을 봐줘 대리아, 한번 봐줘 아니야, 나도 좋아하는데 나 진짜 요즘 대세가 나와 저도 대세고 석주님도 대세해요 요즘에 나 어쩔 수 없어 나 한번 봐줘, 블랙은 목숨을 안 벗고, 못 벗었어 야, 여기다 침을 술래 아, 맞아 야, 진짜 안 돼, 진짜 어쩔 수 없어 한 번 봐줘 한 번 봐줘 한 번 봐줘 한 번 봐줘 아, 계리 형, 계리 형 한 번 봐줘 야, 야, 어쩔 수 없어 지금 빨리 해야 돼, 우리 계리 형, 이삭이 최고야 아니, 나도 아, 정말, 아, 정말 길버다 자, 됐어, 됐어 방희야, 어쩔 수 없어 방희야, 미안하다 러밍맨은 노하우야 아, 근데 여기 숨기 좋은데 너 빠져라, 나 여기 숨어있게 계리 아웃 계리 아웃 계리 아웃 아, 나 진짜 너 봐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선배님이 이해해요, 진짜 그치? 나 하하, 계리 진짜 싫어 하하하 길이 없으면 좋지, 진짜 그치? 에잇 저기 있었어 아, 들었다 그만해 정말 어? 아, 이거 뭐야 야, 우리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아웃된다 야! 야! 야,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야, 용아, 용아 야,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이거 뭐야 용아 용아 용... 용아 용아 용아